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해서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해 줍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해서 사람은 말이야 두 가지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? 우리 하고 싶은 일, 그리고 해야 해요. 다닉 부족입니다. 네? 오! 예쁘다! 부기 윗네 진짜! 이거 하나는 얼마인 줄 알아요? 50원 3개면 150원 하루에 150원씩 365일을 모으면 얼마? 5만 1,750원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설탕을 많이 타거든요 두 달 동안 돈 좀 벌어볼래? 500, 두 달 만에? 500, 500, 진짜?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새발낙지, 새발낙지가 왔어요 같이 생일 내 예제 하나, 둘 지, 지, 지 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연애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나, 어? 왜 뭔데? 먹는 거야? 2,000원 주면 뽀뽀해 줄게 3,000원 주면 내가 안아줄게 6,000원에 안아줄게 야, 그건 아까 내가 한 거잖아 누워서 좋아 2,000원 화이트